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컬투라고 하는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1997년도에 눈썹 어딨니 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아내의 화장지운 모습을 처음 봤는데 이쁜 얼굴은 어디 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 어딨냐고 화장지운 얼굴은 결혼 전에 봤던 얼굴이 아니라고 하면서 널 닮을 딸 낳으면 마음은 착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쁘고 화려했는데 실상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처럼 속빈 강정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으로 골물대로 골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게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벽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냥 둔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인 10절에서는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았는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을 넘어 회칠한다고 합니다 회칠한다는 것은 덧칠하는 것입니다 회칠을 해서 단단한 벽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은 겉으로 보기 좋은, 겉으로 보기에 단단해 보이는 벽을 쌓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벽을 쌓았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을 한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거짓 평화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음에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속사람은 죽어가는데 내 겉모습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쌓는 성벽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건강한 성벽을 쌓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여우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고 알아야 다음에 치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회칠보다 민낯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민낯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화장을 지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듯 우리에게 칠해져 있던 회칠들을 지우고 나의 민낯을 주님께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살아있는 말씀들이 새겨지고 체험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회칠보다 민낯을 주님께 보이고 그 모습조차 아름다운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